힘드시죠? 답답하시죠? 본격적인 봄날씨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야외로 봄나들이 나오고 계신데요. 하지만 우리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코로나19 극복이란 미완의 숙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. 이 미완의 숙제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에겐 조금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고통 계속 겪으시겠습니까? 아니면 이제 끝내시겠습니까?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5가지 소중한 약속! 여러분의 배려와 참여가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만듭니다. 이 캠페인은 여러분의 경기도가 함께합니다. 이 캠페인은 여러분의 경기도를 만듭니다. 이 캠페인은 여러분의 경기도를 만듭니다. 이 캠페인은 여러분의 경기도를 만듭니다. 이 캠페인은 여러분의 경기도를 만듭니다.